어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그동안 인카이 베스트 워시 앱 MC로서 함께 저하고 맡았던 김남주씨가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 오늘로써 MC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서 아 저 개인으로서는 참 아쉬운 게 우리 동료 가수분들이 또 저기들이요 말 좀 듣고 이거 합시다 예 말 좀 들읍시다 우리 예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예 지난 9개월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이 자리를 아쉽지만 떠나게 됐습니다 특히 김용만씨 이렇게 부족한 절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또 좋은 드라마에서 여러분 곧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카이 베스트 워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남주씨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패를 준비했어요 여기 기념패도 좀 있다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고보니까 1위가 김남주씨 같아요 우리 뭐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죄송해요 이준씨 네 또 좋은 모습 좋은 연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재훈씨의 축하성을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마트인트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